그럼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줄게 이 일반항을 가지고 생각할 거는 어차피 얘는 수열은 함수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f의 n이라는 함수식이라고 봐도 괜찮을 거고 내가 이 식을 좀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a의 n이라는 것은 n을 변수로 잡는 거니까 전개했을 때 d의 n 더하기 그리고 나서 a- 뭐가 될까? d가 되지. 자, 얘는 a-d야. 자,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거. n을 변수로 봤을 때 n에 관한 몇 차식일까요? 1차식이죠. 우리 이 정도는 일단 알 것 같아. 자,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야. n에 관한 1차식이다. 어, 내가 이미 이제 다른 수업들을 다 개강을 해서 수학2 수업하면서 이제 1주차 때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 다항함수를 볼 때 가장 시선강탈이 돼야 되는 거는 무조건 최고차항이에요. 그게 뭔지를 번져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차식이지. 1차식이니까 당연히 먼저 보여야 될 거는 얘예요. 얘가 최고차항의 뭐니까? 개수야. 어, 근데 이렇지 않나?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랑 똑같아요? 공차랑 똑같아. 그럼 이렇게 일단 쓸게. 이 등차수열에서 최고차항의 개수에 해당되는 기울기죠. 기울기랑 정확하게 무슨 컨셉이랑 똑같다? 공차랑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야. 자, 이 정도는 이제 상식이니까 좀 먼저 알고 갑시다. 기울기랑 정확하게 뭐랑 똑같다고? 공차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내 그림을 좀 하나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거 역시 공차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죠. 공차가 양수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일단 숫자들이 커지는 상태가 되실 거고 공차가 음수면은 쭉쭉쭉 내려가시겠지. 공차가 0이면 계속 같은 값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다가 일반적인 거 좀 하나만 그릴게. 그래서 제가 축을 얘를 N축이라고 둡시다. 자, 그냥 이제 그림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진행을 했어. 그랬을 때 사실 함수로서 그린다고 치면은 실수 전체의 정의역을 가지기 때문에 직선을 그린 게 맞으나 지금 정의역이 무슨 수야? 자연수니까 편의상 이렇게 일단 그리는 거고 저 직선들이의 점들이 일단은 일정 간격으로 뭐하면 될까? 찍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점을 한번 찍어보자. 자,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고, 다섯 번째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찍을게. 자, 그랬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5다. 이런 식으로 그냥 1 부분만 표현한다고 치면은 자, 보세요. 요점의 좌표를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3,a의 3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a의 1이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 있지. 그럼 너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직선에서의 또는 1차식에서의 핵심은 기울기야. 기울기야. 그러면은 어차피 등차수의 자체도 1차식이고, 1차식은 다 등차수이니까, 등차수이니까 이 등차수에서 공차가 먼저 보여야 되고, 1차식이 나왔을 때 당연히 공차에 대한 데는 뭘 보셔야 될까? 기울기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럴 수 있거든. 첫 번째, 이 그림 안에서 기울기가 관찰이 되셔야 되고, 공차가 관찰이 되셔야 되고, 그래, 아까 주제로 적었던 것처럼, 이 공차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항 사이에 뭐 때문에 표현이 될까? 간격 때문에 표현이 될까? 이게 일단 핵심이야. 그럼 아주 쉬운 얘기니까 편하게 해보세요. 여기 봐봐. 자, 첫 번째, 이 점과 이 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렇게 한 칸이지. 근데 이미 지금 공차가 D라는 거 알았어. 그럼 직각 삼각형에서 지금 얘가 뭐가 차이가 날까? D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쓰는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 내가 두 칸을 봤어요. 얘네들 몇 칸 차이일까? 이 차이지. 자, 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는 지금 비율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는 몇 D가 되겠어? 2에 D가 된다. 이렇게 일단 표시하는 거고, 기울기가 어차피 정의가 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 직각 삼각형이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매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것도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거든.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줄게. 너네 혹시나 이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의 600이 A의 2다. 이렇게 일단 이게 뭔지를 물었어요. 봐봐. 그럼 어릴 땐 분명히 이렇게 할 거거든. A 플러스 5D에서 A 플러스 D 빼가지고 신난다. 이렇게 할 건데. 물론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묻는 거는 여섯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사이에 차이랑 간격을 묻는 건데. 얘를 직선으로만 인정해도 사실 이럴 수 있거든. 너네 잘 생각해보세요. 너네 수학 2도 마찬가지 미적분해서 어떤 두 개의 함수값의 차라는 컨셉이 나왔어. 예를 들면 이런 소리야. 너네 F의 B 빼기 F의 A다. 이렇게 일단 두시면은 아, 두 개가 잘 빠져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지. 반사적으로 뭘로 나눠봐야 될까요? B 마이너스 나눠보는 거야. 왜? 기울기 또는 뭘로 인정하려고? 변화율로 인정하려고.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얘를 B 마이너스 A로 나누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6이 있고 얘가 일단 E가 있다고 치면은 보세요. 얘를 6 빼기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 해석은 2,A2부터 6,A6까지의 뭐랑 똑같을까요? 기울기예요. 그 기울기가 뭐랑 똑같다고? 공차랑 완벽히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D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는데 그럼 정리를 좀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A6 빼기 A의 D는 얘를 옮겼을 때 이만큼 숫자는 얼마일까요? 4지. 그럼 몇 D야? 4D야. 자 그럼 돈을 잘 생각해봐. 매번 이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어요. 나는 항 사이의 간격이 궁금하거든. 여섯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은 6에서 그냥 1을 빼면 몇 칸 차이야? 4칸 차이야. 그래서 그냥 얘를 4D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비슷한 논리 이럴 수 있거든. A의 3 빼기 A의 8이야. 자 3하고 8은 몇 칸 차일까? 5칸 차이야. 그래서 3에서 그냥 뭘 빼시면 되겠어요? 8을 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에 D다 이렇게 일단 두시면 되고 예를 보다 마찬가지야. 여기서 1로 갈 때 두 칸 갔으니까 2D가 더해진 거고 만약에 여기서 1로 거꾸로 가면 몇 D가 빠진 걸까? 2D가 빠졌다. 이라고 쓰시면 되니까 항 사이의 간격과 정확하게 관련이 된 것이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외울 게 아니야. 한참 넘겨보세요. 책에서 제가 요거를 일반적으로 써놓은 얘기가 리마크 2번이거든요. 자 8페이지 리마크 2번에 좀 별표를 치시고 자 방금 설명한 얘기랑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럼 너는 이게 유도되는 과정이 결국 뭐 때문일까? 기울기죠. 그치? 기울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자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이 정도 안목을 가지고 너네가 생각을 잘 하고 있다고 치면요. 모든 것이 일단 다 한 번에 다 이루어지거든? 자 첫 번째. 어릴 때 나도 이제 이런 기억이 있어요. 일반에서 외우느라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얘랑 똑같아. 이 식 잘 보세요. AN이지. 얘 A1이랑 똑같지. 어? 식은 당연한 식이야 이제. AN하고 A1이야. N하고 1이 몇 칸 차예요? 그래. N-1 칸 차이야. 그래서 뒤에 N-에 뭐가 붙은 걸까? D가 붙은 거지. 무슨 말이야겠어? 그럼 넌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일반항이 집착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알아서 쓸 수 있거든? 만약에 나한테 A-에 7을 구하고 싶은데 A-에 3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 내가 몇 칸을 더 가야 될까? 7에서 뭘 뽑고 빼보면 될까? 4를 빼보니까 몇 D야? 4D야. 그랬을 때 얘는 4D에서 시작점을 굳이 아무데나 잡을 필요 없이 어떻게 나오든 다 쓸 수 있다는 얘기랑 같아야지. 그럼 상관이 유도되는 건 우리 이제 어떤 일반적인 수혈에서 항들 사이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식을 세 글자로 무슨 식이라고 부를까? 점화식이고 주로 두 개 항사의 관계 또는 세 개 항사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럼 얘 봐봐. 첫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어차피 N번째나 N플러스 1번째 봤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일을 행하시는데 얼마씩 계속 더해 나갈까요? D식 더해 나가지. 그러면서 자 이 등차수를 나타내는 두 개 항사의 점화식도 너무 자연스럽게 써지는 거야. 자 우리 주로 이렇게 쓰잖아. 여기다 좀 쓸게요. A의 N플러스 1은 A의 N플러스 D다 이렇게 일단 쓰지. 그럼 이 식을 보고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죠? 보세요. 나만 아니? 이거 봐봐. N플러스 1하고 N이 몇 칸 차이일까? 그래. 그래서 얘는 1D다 이렇게 일단 써지는 것뿐이야. 근데 이 논리는 진짜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쓰거든. 그럼 이제 한 연습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다 이걸 A1이나 이런 거 다 돌릴 필요가 없다니까. 나한테 A의 7이 있어. 근데 문제에서 A25를 이용해서 자기는 A7을 표현하셔야 돼. 몇 칸 차이일까? 18칸 차이니까 마이너스 몇 D? 18D다. 이런 식으로 일단 유동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굳이 기울기란 이 컨셉까지 들이밀면서 갈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주제 이걸로 잡은 거야. 항사의 간격은 뭐랑 정확하게 똑같이 반영이 된다? 공차랑 똑같이 반영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럼 유동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연립 방식을 푼다 이 의미로 가시면요. 항상 첫 번째 항에 막 이제 머물러서 그 다음 거 보고 그 다음 거 보고 하는데 그럼 복잡해져. 아무데나 있어도 나머지를 다 보일 수 있다. 보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맞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말해. 그럼요.